얘들아 안녕? 도시를 파괴하던 데스가리안을 막아냈지만 또 무슨 꿍꿍이를 버릴지 몰라 모두 지켜봐줘!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3화 주라시 랜드스 오신 주라시 킹! 데스가리안은 패배를 뒤집기 위해 시간을 되돌리는데 하하하 애니멀 포스 안녕! 설마 과거로 간 건가? 얘들아 큰일이다! 현실에서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 데스가리안의 짓이 틀림없어요 그래 너희도 과거로 가야 해 어? 큐브 화이트 아울이 우리를 과거로 갈 수 있게 도와준대 가보자고! 과거로의 포털이 열리고 있어 큐브 화이트 아울 고마워! 이렇게나 빨리 황폐해지더니 하하하하 가자 얘들아 놈을 막아야 해 받아라!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난 이 주라시 랜드의 생물들을 흡수해서 더 강해졌다 아니 너희들도 흡수해주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? 자연도 피하는구나 이제 끝장에 있네 해주마 큐브 모사! 큐브 스테고! 오케이 아니 저것은 고대 주라식 랜드의 소호신 I, G, H 주라식 킹! 모든 큐브들이 서로 통하고 있어! 좋아 합체다! 애니멀 주라식 킹! 또 다른 전설의 등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